어 같이가서 먹구요 돈도 개가 내구요 어 봐봐 또 만났어 봐봐 손님 하니까 제가 박물을 갖고 왔다 돌량의 핵심은요 이게 돌량의 핵심은 명치만 무조건 때리는게 아니구요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니까 돌량의 핵심은 어그로술사도 그렇지만 명치만 때리는게 돌량의 핵심이 아니구요 언제 정리를 하고 가느냐 이게 돌량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돌량이나 어그로댁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요만큼의 차이가 좀 커요 물론 저도 뭐 정말 잘한다고 하기에는 돌량 판수가 부족하긴 한데 음 자신있어요 명치전사요? 파마기사도 그냥 호스타라 내면 되는거 같지만 파마기사도 잘하는 파마기사야 그냥 일반 파마기사가 다릅니다 저는 잘하는 파마기사에요 이거 본체 안때리면 원래 얘는 피 그 죽발 찾아야되는데 때리네요 본체 안때리면 드로우 두장범서 난투찾을라 그랬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보구요 격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지금 당장 난투가 안나와도 세개 나오면 요고 요고 요고로 풀 수 있는데 상대는 오크호스타라 그렇게도 안되죠 왜왜왜 왜 나수를 먹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랬죠? 아재 파마기사면 승률 5활 안나오죠 당연히 안나오죠 하지만 저는 맘먹고 대회 때 하면 잘합니다 등급전에서 안쓰는거지 등급전에서 안쓰는거지 나 요새 내가 말해놓고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나 방금 여러분들 물음표 쳤잖아요 왜 물음표 쳤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어차피 복수는 쓸일 없거든요 써버리고 마격을 써버리죠 아 잘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잘하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없지요? 있을리가 없지 세상에서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는데 야 지금 손 든 사람 지금 하나 둘 셋 세명 있다 넷 니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벌받는다 거짓말하면 벌받는다 확 내가 지면 내가 지면 정복전에서 내가 지면 사과할게 정중하게 사과할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아휴 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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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못가면 엄청 잘한다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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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내는 이유는 요걸 낼라고 어 내가 지면 치킨 내가 지면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도네이션을 200만원씩 해 아휴 왜냐면 난 잘하는 사람이지 내 말을 안 믿은 거니까 여러분이 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프리카 배틀로얄인데 트위치에서 방송해도 돼요? 아프리카 하하 진짜 뭐 안될 건 없겠지만 넨트 슥스 나 지금 아프리카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뭐 알아서 하겠지 지금 5연승 했네? 오 잘한다 진짜 이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5연승 한 사람입니다 아까 뭐 손들었던 사람들 말 한번 해보시죠 6연승 직전이거든요 어디 한번 계속 떠들어 보시죠 뭐 본명이 철수냐구요 아뇨? 아 돌양 돌양 무시합니까? 지렁구영 손님 두장 다 빠졌죠? 박사분 빠졌죠? 남은건 그롬마시 헬스쿠린 밖에 없다 돌량을 맞으러 가져왔지만 돌량한테 지고 박밀한테 지고 이제 박밀 졌으니까 다음에 드루 갖고 온다? 그럼 내가 위닝만 하면 카운터 칠 수 있어요 어? 이건 안돼 이거는 때려놓으면요 다음날 킬감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합시다 어차피 얘한테 죽지만 않으면 이기니까 조진거 같다니요 진짜 핫스톤 볼 줄 모르시네 핫스톤 할 줄은 압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판을 치잖아요? 그럼 슈퍼랜덤법사로 5승 할 때까지 슈퍼랜덤법사로 하겠습니다 아 진리가 없단 얘기지 아 진리가 없단 얘기지 이거 어떻게 줍니까 슈퍼랜덤법사 5승이 슈퍼랜덤법사 5승이면 한 한 못해도 5시간 3시간 이내에서 5시간 방송한다고 그것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슈퍼랜덤법사 5승 이 카드는 여섯 장 탈진 내리면 살기네요? 어 잠깐만 앉아 앉아 절대 앉아 절대 앉아 절대 앉아 상대 탈진이에요 하나 둘 셋 네턴 뒤에는 가만히 버티기만 해도 끝납니다 사제로 전설가주시면 안되냐구요? 최선을 다해도 전설가기 어려운데 특정지어서 전설가는건 어 잠깐만 잠깐만 방어도가 쌓이고 이거 정리를 못하면 어 이겨버렸네 어 이겨버렸네 어 이겨버렸네 어 이겨버렸네 어 out